이게 좀 아닌거 같은데? 그래 그래 그래! 쏴 막 쏴! 구라간자 어오우! 장전 완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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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총 들어줘 총 들어줘! 얍! 야! 지켜줘야지 나를! 어오우! 일단은 붙어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개개인의 강함이 크게 자극을 받자 야아 아니 아니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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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들 전투력이 몇 배로 올라... 몇 배로 올라갔는데 그래 그래! 하얀검! 하얀검 보여줘! 하얀검의 힘을 보여줘! 아 야! 아! 하얀검의 힘을 보여줘! 장전을 하는거 봐... 하얀아... 하얀검의 힘을 보여줘! 하얀검의 힘은 하얀검의 힘을 보여주기 하얀검의 힘을 보여줬고 으아 좋아좋아좋아 뭔가 좀 이상하긴 해도 잘 싸우고 있어요 제발 밥값 해줘 6배널의 힘을 보여줘 6배널의 힘을 보여줘 6배널의 힘을 보여줘 6배널의 힘을 6배널의 힘을 6배널의 힘을 보여줘 샷건은 되게 좋네요 캐논 잘 써봐 오야 진짜 세죠? 오야 아 샷건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장전도 준수하고 샷건이 준수하죠? 오 괜찮다 잘 싸운다 오 좋아좋아 6배널의 힘을 보여줘 6배널의 힘을 보여줘 6배널의 힘을 보여줘 좀 써봐 잘 써봐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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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싸우는데? 아 speculate 한다 itself 내격 become 내가 뭔가 엄청 잘 쏘는데요 얘? 얘 엄청 잘 쏘는데요 뭐죠? 얘 왜 이렇게 잘 쏘요? 얘만 현대식으로 쏘는데? 장전 안하는데? 뭐지 얘? 원거리 되면은 유리하죠 어우 좋아 도끼로 제거해주고요 야 우리 에세신 일단 이겼어요 확실히 도제의 템파를 받은 이유로 강해지긴 했어요 다 도망가면 어떡하냐 카오스 크론나이트 카오스 기병 광전사 완전한 챔피언 카오스나이트 완전한 카오스나이트 뭐라도 챔피언 기병 크롬 전사 여기까지 엑스 가드 여기까지만 데려갑니다 어우 좋은거 너무 좋은거 어우 뚜껑 어우 뚜껑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두개 필요한데? 이거 두개 필요한데? 가자 가자 장비 좋다 탈라스에 능력치 올려주죠 15까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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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술 방어술 넌 왜 올라가있냐 방어술이 한손이구나 필요없지 저 방어술은 장비도 올려주면서 뚜껑도 올려주는 그런 무게달인 4 양손 크으 두오프 뚜껑이 없어 메이플린 메이플린 너다 너다 어우 야 이거 뭔데 이런걸 끼고있냐 크으 우리 궁수도 세지구요 브론 능치 올려주구요 타격 브라간자 롱비어드 뭐 обще 업소 뚜껑 올려주네 어유 아이선브레이커 룬스미스 레인저 걸얼컥 롱비어드 베트랑 전사 올려줍니다 많이 강해졌네요 총 지금 수가 어 ALM 팔로워 감사합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오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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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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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명 120명 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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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실바니아가 전장을 안 걸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음 빼자 일단 집까지 빼서 45,000원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어 울펜부르크 잃었습니다 아 저 다시 뺏으면 돼요 침묵질 하면 돼요 있던 영주 기소하고요 뱀파이어 영주 강하지만 충성심이 없는 관계로 배제시키겠습니다 5750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아 너가 생각이 없어서 내가 불충가신 해야되잖아 아 가자 선술집 한 번만 한 번만 선술집 야 내 부하들 진짜 세졌어요 장비가 빵빵합니다 방어고두 빵빵하고 빵빵하고 빵빵합니다 농부 농부는 무조건 데려가야죠 농부 데려가는 게 아니라 캐스트 받아야죠 무려 침묵질인데 뭐야 침묵의 국가 여기죠 잘됐구만 도작자 공격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둠킹 모아주는 게 좋을지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샷건이 제일 좋았어 느낌이 어우 야 둘밖에 못 죽이면 어떡하냐 이 속도로 룬소드급 속도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죠 드디어 오우 빨라 빨라 민첩 7회 숙련도 200밖에 안 된다고 상식도 안 될 만큼 굉장히 빠릅니다 크으 드래곤투스야 드래곤투스 그들이 당연하다 침묵질 많이 했네요 이정도 하면은 둠킹 하죠 이제 올리죠 코롤러 레인저 67명 넣어주고요 아이언브랙 30명 넣어줍니다 카우스 다 넣어요 최고 티어 다 넣어주고 스켈레토 궁병 드디어 툼킹 근데 왜 궁병이야? 누구 맘대로 왜 궁병이야? 얘는 스타트가 궁병에서 시작해요? 툼킹 툼킹 아닌데? 왜 여기서 시작해? 누구 맘대로? 묘지기 묘지기 개쓰레기다 어 개쓰레기고 방어는 괜찮네 아 클리버 휘두르기 니까 아 공기병 손목석공 손목석공? 45? 어 쓰레기 묘지기가 낫네요 그나마 그리고 무조건 얘네는 아이템 보고 아 쓰레기죠? 딱 봐도 얘가 더 낫네 하이 리치 프리스트 총 때문에 원거리 방패 있어도 어차피 죽어요 노 아 좀 구리다 툼검 죽음이야 뱀 뱀이 센데 딜이 안 박히거든요 8,7 2,8 9,5 에 우리 데미지도 데미지가 별론데 체력은 많거든요? 저 체력에 50이면 나쁘지 않아요? 기병계열로 갈까? 기병계열로 갈까요? 기병 가자 기병게임이지 뭐 기병 갑니다 툼킹이 빨리 망한데라 그런지 그다지 그다지 강할 것 같진 않네요 방금 모징집 한 거예요? 아 부활? 아 야 침묵질 이 정도로 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네 부하들 다 어디갔어? 검은 진짜 맘에 든다 이 속도 빨라야지 좀 말편하지 않습니까? 대응이 된다는 공격이 빠르다는 건 방어로 전환하는 것도 빠르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두 명 두 명 다섯 명 어휴 어 끊기는 것 봐 도적대 아 침묵질하기 딱 좋은 딱 좋은 이 타이밍 가자 어 야 크으 하나도 못 잡는 클라스 아 야 어 쐈구나 헤드샷 200 200? 침묵이 너무 쓰레기야 10만원짜린데 리드벨처 어떻게 쓰는 거야 쟤 이걸로 비쥬 아 악 Punkte 으어어어 어우 녹 빨라 빨라서 거리를 못 쬐어 잡았나? 그들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일곱 명 제국 영주가 공격을 하고 있다 4명 9명 지금 궁수들 있는데 걔네 배제하고 6명 궁수 그냥 끼고 갈까? 어 뭐냐? 너무 약부른구만 대기시키고 내가 제거합니다 그정돈 제거해야지 온다 전공 온다 저건 핸드캐논으로 어 야 잠깐만 그게 안죽는건 심했잖아 됐어 아 왜이렇게 많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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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세대를 때려도 안죽어 어 어 어 어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쎄 오우야 아우 고블린이 고블린이 앉아 고블린이 아 오 예 샤앗샤샤가샤 샤앗샤 샤앗샤 아 아 아 아 아 해골들 부활한 스킬렉 전액이 사망했다고? 왜? 빨리 둠킹부대를 해야돼 뱀타야돼 뱀 뱀타야돼 아노비스 뱀주업 가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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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하잇 오우야.. 방금 뭐냐? 그럼 유견바를 한 번에 유견바를 쏜다는게 아니지? 오우야.. 아케팅 크.. 원거리 쎄다.. 아.. 아.. 스켈레톤을 달려드는 것 봐 귀엽기 아.. 아.. 트리플킬은 심했잖아 어.. 근접 지면 안된다 아.. 스킬레톤 드럽게 약해 아.. 좋아 좋아 근이댐 롱비워드 아이언브레이커 스킬레톤 스킬레톤 명사수 올려주고요 부활한 스킬레톤은 전부 창벽을 올려줍니다 스킬레톤은 약간 믿음이 안가지만 어떻게 잘 키워나가죠 히.. 툼내기 기병으로 해서 전부다 뱀 태운다 일곱명 일곱명 나쁘지않아 만삼천원 화리대가 아.. 전사 창병 스킬레톤을 스킬레톤을 최소한만 두고 뱀을 탄 기병들로 올려줍니다 뱀기병으로 뱀기병으로 회mercial Ze 모 pw 스킬레톤을 점 б 스킬레톤 전사 로드 스킬레톤 전사 필요가 없으니까 아이언 브레이크 받습니다 이렇게 이정도만 울펜 브레이크 먹고 파평 걸게요 아직까지도 라이크스 가드를 안 건드렸어 레인저 바르데가 기병 스턴 저 스케렛던 최고티어 던지는게 궁금하긴 한데 이거 있잖아요 파괴자의 글러브 이게 뭘까요 데미지가 1인데 12개 던지거든요 뚜껑이 너무 방어력이 나죠 너무 낮아 이거 50정도는 돼야지 너무 약해 이거는 저건 아니야 내가 먹습니다 1시간 2시간 2시간 1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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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방패 없어져 아직 결정 못했어요 핸드캔으로 쓸지 드로프 핸드캔으로 쓸지 아 데미지 아 데미지 너무 아파 크 야 좋은데 가자 뭔가 아닌거 같다 오우 창이 짧아서 딜러스가 없을거다 창이 짧아서 딜러스가 없을거다 창이 짧아서 딜러스가 없을거다 네 오우 아 데미지 아 데미지 크 약해 어떻게 불러약해 범바 베레 베레 총을 바꿔주죠 네 일단 올라가서 이게 석고길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